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소포텍스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브랜드는 KCC에 살고 규격은 두께는 9.5 그리고 가로 세로 300에 600 사이즈고 무늬는 보시는 것과 같이 벌레 무늬로 했고요. 용도는 천장인데 내장공사의 마감재를 완성하고 주의할 점은 파손이 쉽고 습기에 약하고요. 성능은 친환경이고 불형제 소재의 KS 자재물 규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가로는 600 사이즈가 나오고요. 세로는 300 사이즈가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정과 강화장 이상으로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